군대를 제대한 지 30년 만에 제가 근무했던 오뚜기 8사단 부대를 찾아갔는데 부대가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아 슬픕니다. 우리 부대가 사라지다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제가 군 시절을 보냈던 부대를 찾아왔는데 부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빈 공터만 남아있습니다. 젊은이도 줄어들고 입대자도 감소해서 이렇게 통폐합하거나 아예 부대가 해체된 경우가 흐다하다고 합니다. 오뚜기 8사단 제가 나온 부대는 다른 26사단하고 통합을 해서 저 위쪽으로 이전을 하고 제가 근무한 부대는 이렇게 텅 빈 빈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 생활이 빡시기로 소문난 8사단 오뚜기 부대는 예비사단입니다. 흔히 예비사단이라 하니까 스페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책을 지키는 부대가 최전방 부대인데 거기는 경계인문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비 부대는 맨날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올라가서 싸우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행군도 많이 하고 군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대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문 틈새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확실한데 거기에 있던 건물들은 모두 철거를 하고 텅텅 빈 부지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탤런트 차임표씨도 8사단 출신입니다.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저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8사단 21년대 수송부 이무기 수송관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년도에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주특기는 운전병이었고 논산에서 기본교육을 마치고 다시 수송학교로 가서 군대 면허를 새로 따가지고 3년동안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아랫줄 맨 가운데 있는 선글라스를 낀 스티커가 접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9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군대 생활 절반이 넘는 약 18개월 동안 저는 5분대 기조 운전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5분대 기조는 비상대기가 주 업무입니다. 간첩이 넘어오거나 비상사항이 생겼을 때 적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다행히 제가 군생활 활동 안에는 간첩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에 탈령한 병사들 잡으러 간다고 5분대 기조 비상이 여러 번 걸렸습니다. 군대에서 탈령하는 이유를 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잡으러 간다고 무단으로 부대밖을 탈출해 버립니다. 총이라도 들고 나갔다면 그 지역 전체가 초긴장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에 빠다, 줄빠다죠, 얼차려, 기압주고 이런 거는 예사였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얼차려, 폭행 이런 거 진짜 악습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후임병들한테 손찍음을 하거나 빠다를 때리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1병, 2병 때 얼차려도 봤고 빠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그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군대 내 이런 가혹행위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중에서 대부분은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맞은 게 있는데 내 맞은 만큼 때려주고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본전의식이 살아난 거죠. 지금은 뭐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나 폭행 이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은 고졸 이상의 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하는데 굳이 짐승처럼 그렇게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부대 앞에 예전에는 이런 식당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호 양식장 하나 있고 송호 회파는 그런 가든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부대 옆에 야산 쪽도 지금 개발한다고 난리가 나 있네요. 지금 아마 보니까 전원주택지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야, 이 부대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런 것도 허가가 나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골이죠. 부대 앞에 식당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 가게는 망한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얼마 후에 부대 앞에 이렇게 찜질방이 큰 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업을 했네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대를 찾아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생긴 이런 가게들도 벌써 망했습니다. 예비사단 보병이 가장 군생활이 빡셌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걸어야 제대를 시켜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훈련 나가면 행군으로 시작해서 행군으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에 50km, 60km 이런 거는 예사로 행군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훈련도 나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포천이지 강원도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 혹한기 훈련 나가면 땅이 얼어서 파지지가 않고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원 쪽에 훈련 나갔을 때 혹한기 훈련 때 새벽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나 부산 쪽에서 온 친구들이 추위에 가장 약하죠. 부산 출신들은 군대 오기 직전까지도 부산에서 눈공경을 거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겨울에도 항상 영하 몇 도 이하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눈을 볼 수가 없던 거죠. 병사들 월급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병장 시절에 월급이 1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5만원까지 올리고 25년도에는 2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 절벽 심각하죠? 네 이제 0.6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대자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초고도비만 이런 젊은이들은 군대를 안 보냈습니다. 공익으로 돌렸죠? 그런데 지금 입대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팔다리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현역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인적 자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단본부 쪽으로 와봤는데 여기 사단본부도 다 철술나고 텅 비어있고 지금 보니까 안에는 병사들은 거의 안보이고 아마 군수창고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포천 일동면 여기에 나오면 군인들이 바글바글 했죠. 군대 집차도 많이 보이고 외방 나온 군인들 휴가 떠나는 군인들 네 버스도 많았고 한데 지금은 조용하고 군인 한 명이 안보이고 전부 민간인밖에 없네요. 휴가 나갈 때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상봉터미널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상봉터미널도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화천 이기자 부대 27사단도 얼마 전에 해체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27사단 해체 반대를 했지만은 이 줄어드는 인구 절벽 어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군대 입소자 엄청났습니다. 저희 수송부 같은 경우에 총원이 90명도 안되는데 저희 동기만 한꺼번에 입대를 한 사람이 20명입니다. 엄청났죠? 동기가 그렇게 많은게 좋은게 아닙디다. 한 명이 또 사고치면은 줄바다를 동기 전체가 다 맞았죠.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이 65만이나 되었는데 올해는 50만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 되면은 이 출생률로 가면은 30만명 유지도 어려울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군인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아마도 외국에서 용병을 사와서 부족한 군인 수를 채워야 될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로봇으로 전쟁하는 시대도 다가올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청춘을 불태웠던 곳인데 이렇게 썰렁해지고 정막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원까지도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음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